여기 브런치가 좋다고 해서 오래간만에 루엔에 왔어요 고춧가루 맛있는 게 진짜 많네요 치즈도 있고 저희가 아침 먹으러 왔는데 피사도 나오네요 소세지도 있고 베이컬링 여기는 마스파테이도 있고 파스타도 있고 여기는 파스타하고 이거는 중국 스타일 이쪽에는 일식 스시 이쪽에는 여기도 스시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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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고춧가루 밀모사를 먹으려 하는게 파인애플쥬스 파인애플 사실 먹을거는 많은데 고르다보면 잘 힘드네요 너무 초이스가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수시 쪽으로 가져왔어요 다 먹고 또 한 번 가봐야지 이건 뭐에요? 케빈아빠? 뭐 갖고 왔어요? 골고루 다 갖고 왔어요 골고루? 이건 뭐라고? 포솔레 포솔레 매치찬 숯 맛있어 먹어봐 후식으로 여러가지를 갖고 왔어요 먹을게 너무 많아서 크랜벌레 하나 갖고 오고 이건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먹어봐야지 치즈케이크 이것도 잘 모르겠고 이쁜거는 다 골라왔습니다 알도 좀 갖고 오고 또 한번 가야될거 같아요 또 한번 가야될거 같아요 맛있는게 너무 많아요 다 슈가리고 다 그런거는 알지만 미니 베케이션 왔으니까 한번 먹어보려구요 오우 케빈 엄마 뭐 맛있는걸 많이 갖고 왔네 맛이 어때? 오 이거 너무 맛있는데 크랜벌레가 너무 맛있는데 사실 너무 스윗해 너무 맛있는데 어때요? 한 번이니까 오늘 맛 아침은 너무 잘 먹었어요 아침은 너무 잘 먹었어요 아침은 너무 잘 먹었어요 잘 먹고 먼저 나갑니다 저장 박자 Satan 다 감사합니다.